Decade of Love 호기심의 10년 XSFM 로스팅 포인트, 섬세한 그라인딩, 원두 그 자체부터 프렌치프레스까지 모든 추출에 맞춰진 완벽한 원두 당신의 한 잔을 위해 커피비노가 준비합니다 가장 편한, 가장 깊은 커피비노 원두커피 이진경씨 오랜만에 돌아오셨습니다 초여름에 스타크래프트 사연을 보내주신 분이 있으시죠 안녕하세요, 유엠씨는 농수사님, 문학인님, XSFM 여러분 저는 지난번 스타나 하는 땡땡이들 사연으로 광안리에서 좋게 됐었던 이진경입니다 지난달에 그할실에서 헬마우스님 방송을 듣다가 방송 말미에 하와이 노딜이라는 단어를 듣고 하와이가 아니고 하노이였는데? 라고 생각하다가 편집하는 사람 입장, 편집할 때 딴 일하면서 편집하는 걸 듣고 있습니다 턱걸이를 하고 있다가 하와이래, 잘라야 되나? 잘라보니까 무슨 노딜인지 안 나오잖아 어색해, 호흡이 그냥 내버려줬던 망신당해라, 이러고 그럼 들어요,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불현듯 하노이 노딜 당시에 베트남에서 좋게 됐던 기억이 생각나서 다시 이 사연을 보내봅니다 그할실을 듣고 바로 사연을 쓰려고 했는데 마침 그 시기에 베트남에 다시 갈 일이 생겨서 괜히 출입국 심사에 지장이 있잖아 이런 거 실제로 지장을 주는 나라가 있다고는 하는데 그건 베트남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나라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그건 조심해야 한답니다 아직도 과도한 걱정으로 무사히 귀국하고 나서야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우연치 않게 2019년 북미정상회담이 열렸던 시기에 저도 하노이에 있었습니다 열차 타고 오는 손님은 벌써 도착해 있었고 빨리 간다고 하죠? 열차 타면 늦으니까 이 사람은 열차만 탄다고 하죠? 죽을까봐? 나도 저녁 열차 했으면 열차만 타고 다니겠다 그래요? 좋잖아요, 편하고 비행기 화장실과 열차 화장실을 생각해보세요 사실 3대가 다 그런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러면 피델 카스트로는 되게 화났을 거예요 아니면 의외로 또 그런 어떤 환경문제를 생각하는 걸 수도 있고 아, 진짜? 툰베리 이 새끼 훌륭하구나 탄소 배출량을 생각해보면 굉장히 또 북한은 선진국 아닐까요? 그렇죠, 탄소 배출을 할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거의 비행기 타고 오는 손님이 도착하는 날이 제가 베트남에서 귀국하는 날 당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열차 타고 오는 손님은 김정은이고 비행기 타고 오는 손님은 도널드 트럼프죠 평소 30분이면 다니던 길도 도로 통제로 3시간 넘게 걸리는 상황이 되고 보니 한동안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아, 출장 가셨군요 출장인지 아니면 주재원이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일로 가신 게 아니면 평소 얼마 걸리는 길이라는 표현이 나올 수 없으니까 그렇죠 아, 이 나라도 당이 결심하면 하는 나라였지 라는 생각에 퍼뜩 들어서 늦지 않게 공항 가는 시간도 일찍 서둘렀습니다 그렇죠, 당이 결심해서 온 돈에 똑같은 사람이 나와있고 온 길거리에 똑같은 할아버지가 그려져 있잖아요 당이 마음먹으면 돼요, 이 나라는 평소보다 강화된 봉안에도 어찌어찌 티켓팅과 출국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조금 여유있게 국제선 탑승장에 들어가서 면세점 구경이 나오며 어슬렁거리던 그때 탑승장 끝편에 사람들이 웅성웅성 모여서 무언가를 구경하는 모습이 보였고 호기심에 저도 거기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에어포스1 의왕이 생각했을 법한 그 나탱키 신발의 이름이 아닌 동명의 비행기가 그 비행기 이름을 따한 거죠, 신발 이름은 국제선, 현재 베트남 국내선 청사 쪽으로 막 도착해서 의전 행사를 준비 중인 모습이 보이던 거였습니다 그 비행기를 타고 온 손님이나 준비 중인 의전 행사나 이런 것들 사실 일도 관심 없었고 제 관심은 오로지 저 비행기 자체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 옛날 해리스 포덴 선생이 주연한 영화에서 봤던 그 비행기 누가 또 밀레니엄 팔컨이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말인데 밀레니얼들이 에어포스1 영화를 보면 그보다 우스울 수 없을 거예요 그래요? 다른 액션스타 다 두고 왜 대통령이 나를 구합니까? 하태로 잡고 그러라고 뽑은 게 아니거든 대통령이 아니라 그냥 헬슨 포드니까 그럴 거면 제이슨 스테덤을 뽑지 아 그 사람은 미국 시민이 아니죠? 아니 저는 에어포스1 영화를 기억을 하는 게 이게 제가 고등학교 때 아마 봤을 것 같은데 느낌이 대학생 때인가 이 영화에서 저는 인터내셔널가라는 노래를 처음 들었어요 이상하게 거기 이제 문학인과 방송을 하면 빨갱이 토크로 새 그대가 있어 아니 거기 보면 그 테러범 대빵이 이제 감옥에 잡혀있단 말이에요 알카르타즈 같은 곳에 근데 그 죄수들이 다 밥그릇을 내밀고 벽을 치면서 인터내셔널가 인터내셔널가였습니다 완전 잘 부르더라고요 와 아 이게 저도 생각은 했어요 아 한글판하고 바이브가 좀 다르구나 인터내셔널가를 듣고 싶으시면 에어포스1을 보시면 되고요 핵전쟁이라도 떠있다는 하늘의 요새 하늘을 나는 백악관 등등의 수식어들이 뭔가 이 비행기에 대한 환상을 되게 심어줬습니다 설마 사람 제대로 안 봤는데 뭐 들어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그랬으면서 사람을 못 보내고 계실 테니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관광객이 사진을 찍으려고 하자 창가에서 경비를 서고 있던 공안이 촬영하면 안 된다고 제지하고 나섰습니다 이때 멈췄어야 했는데 그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 우리 경찰 노동자들이 이 방송 들으면 정말 화가 나요 그래 이런 사람들이 있지 네 그래서 이제 인원통제에 많은 경찰이 필요한 겁니다 여기는 해외라서 휴대폰 카메라 촬영 소리도 안 나니까 몰래 살짝 찍으면 괜찮겠지 언제 에어포스1을 직접 다시 보겠나 사진 한 장 정도는 괜찮겠지 등등의 생각을 하면서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서 살며시 카메라를 실행시켰습니다 아 집회할 때나 뭐 이런 때 이진경 씨 친구 여러분 이진경 씨랑 같이 있으면 안 되겠습니다 아 그쵸 네 네 그러니까 경찰의 저지선을 뚫는 것까지는 일반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을 다 쳐요 근데 막 경찰 총장실에 들어가고 이런 사람이에요 아니 그리고 차라리 대놓고 카메라를 키면 안전해요 근데 옷 속에 뭔가를 숨겨서 그죠 드러내지 않게 뭔가를 조작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보안요원 그냥 찍었으면 안 들켰을지도 모르는데 그래도 카메라 앵글에 비행기가 들어왔나 궁금해 살짝 한번 쳐다본다고 본 게 누가 봐도 행동이 수상한 거수자처럼 보였는지 앞에 서 있던 공안도 강력 제지하고 이때는 뒤에서 사복을 입은 사람들도 갑자기 나타나서 제 주위를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봐도 수상해 보이는데 그러니까요 내가 너무 나이브했다 상대는 미국 대통령이 탑승한 비행기인데 경호 인력이 앞에 저 공안뿐일 거라고 생각할 만큼 아니랬다니 라며 자책했습니다 알고 보니까 본인 빼고 다 비밀 에이전트였던 거 아니에요? 아니 꽤나 사복으로 숨어들 있으니까 그건 기본 원칙이잖아요 그 와중에 공항에서 이렇게 많은 공권력에 둘러싸여 보는 게 막상 처음은 아니어서 갑자기 처음으로 공항 경찰과 항공사 직원들에게 둘러싸였던 인도 공항에서의 수화물 검사 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체포되는 상황에서 인도로 넘어갑니다 이 스토리가 아니었어요 이렇게 액자식 구성이 많죠 우리가? 아주 확실한 건 정말 이진경 씨하고 어디 위험한 데 다니지 않으시는 게 좋겠다는 겁니다 약간 인셉션 같지 않아요? 그런 구성입니다 네 인도는 비누의 나라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저 정은정 화법이잖아요 뭐 얘기하다가 인도의 비누가 유명하죠 이 고장은 그리고 그 형님을 내가 아는 대로 넘어가잖아 어제 내가 그 형님이라고 술을 먹었는데 이게 문학인의 해봤다와는 차원이 다른 짜증이 있습니다 듣고 있다 보면 인도는 비누의 나라죠 사용해보니 바질 비누는 은은한 파슬리 향이 좋았고 아몬드 비누는 보습이 오래가 좋았어서 비누를 한 박스 찾는데 선물로 한 박스 더 생겼습니다 캐리어에 비누 두 박스를 꾸역꾸역 담고 남은 짐을 배낭에 담는데 노트북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평소에는 잃어버릴까봐 항상 들고 다니던 노트북이었지만 갑작스러운 상황에 한은수 없이 캐리어앞 수납 공간에 노트북을 넣어서 붙이는 짐으로 보낸 게 문제였습니다 대부분 큰 캐리어에는 큰 트렁크에는 노트북을 넣지 않습니다 못 넣게 돼 있죠 저는 그리고 배터리가 들어간 건 그냥 다 제가 지구이고 다니거든요 청취자들 다 그러시지 않습니까 아예 못 보내게 돼 있을 거예요 이진경 씨랑은 여행도 하지 않으시는 게 좋겠어요 주변에 계신 분들 티켓팅을 하고 출국 심사를 줄 서서 기다리는데 시끌시끌한 공항 안내방송 사이로 제 이름이 들리는 겁니다 방송을 따라 짐검사하는 곳으로 들어갔더니 공항 경찰들과 항공사 직원들이 뭔가 심각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면서 엑스레이에 찍힌 제 가방을 가리키며 공항 직원 저게 무엇이냐? 라고 물었고 인도인 어조 우리가 아는 메인스트림 인도인 어조 말을 3초 이상 하면 고개가 흔들리잖아요 그 어조입니다 저 비누라고 대답을 하자 직원 뭐? 이러며 저를 노려보는데 그 뒤로 언뜻 보이는 엑스레이 화면에 비친 제 짐은 놀랍도록 무언가를 연상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다량의 원통형 물질들이 가지런히 놓여진 위로 케이블과 회로가 들어간 전자기기가 올려져 있는 그 모습은 아 그 슬림한 노트북이 아니에요 게이밍용입니다 약간 슈트케이스 같은데 들어있는 노트북들이 있죠 원형 배터리를 그대로 집어넣는 고출력 노트북들이 있죠 그래픽한테 센 거 들어가 있는 그런 거죠 노트북이 좀 옛날 거에서 왜 디지털 타이머 숫자 표시기가 있다거나 물론 요즘도 있지만 빨콩이 커다랗게 가운데 딱 보이고 RGB 포트가 공항 하나 정도는 그냥 날려버릴만한 아우라의 무시무시한 모습을 한 어떤 물건으로 그들 눈에 비춰지고 있던 겁니다 분위기가 분위기인지라 저도 당황하고 긴장하니 영어로 이걸 풀어서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숨어 고개처럼 저 이것은 손과 얼굴을 씻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가끔 빨래할 때도 사용합니다 노트북 배터리가 아니라 비누군요 그러니까 이분이 인도 공무원이 물어본 거는 비누가 무엇이냐를 물어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냐라고 물어봤더니 저는 폭탄으로 세수를 하고 좀 더 보죠 네 라고 설명해도 못 알아듣고 바디랭귀지로 손도 씻고 얼굴도 씻는 행동을 보여줘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런 걸 수도 있어요 테러리스트들은 그렇죠 테러선에 몸을 씻어요 따라서 나는 준비가 끝났다 너희들은 죽은 목숨이다 가붐 못 알아듣는 것 같아 계속 왓이라고만 해서 인도 사람들은 비누를 사용하는 방법이 다른가 아 내가 왼손으로 비누를 표현해서 이해를 못했나 라고도 생각이 들어서 강력한 민족차별 개념 원래 차별은 무지의 산물입니다 저 그러면 내가 가방에서 꺼내서 보여주겠다 꺼내보면 뭔지 바로 알 거다 아 그러니까 얼굴을 씻고 손을 씻고 이제 가방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 직원들이 들 때는 죽을 준비나 해라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인사를 드려라 이렇게 들린 거죠 야 심각한 상황이에요 라고 하면서 가방을 열어 보여주려 하니까 움직이지 마라 멈춰라 하면서 병장기에 손을 가져가며 저를 제지하는 것입니다 앞서 그 질문을 다시 되풀이하며 비누를 쏙이라고 배워서 쏙이라고 대답하면서도 내가 이렇게밖에 대답을 못하는 건 우리나라 공격의 문제가 아닐까라는 원망까지 가는 그 시점에 보세요 이분하고 이진경 씨하고 이진경 씨 친구와 배우자 자식 다 있으시다면 부모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인 여러분 이 상황에 지금 이 생각할 때입니까 위험한 상황에서 아무 자기도 쓸모가 없다 한국어 가능한 항공사 직원이 오셔서 그분께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나서나 도움을 받아 무사히 비행기 탑승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베트남공항으로 돌아와서 이번에는 도와줄 항공사 직원도 없는데 그저 상대는 미국이거든요 휴대폰 카메라의 사진첩을 확인하고 촬영된 것을 제가 삭제하는 것을 확인한 다음 여권과 항공권을 달라고 해서 한 번 쓱 보고 나서 들고 앞장서서 가는 미드24에 잭 바우어 같은 복장의 보안요원을 따라가며 저 여권이랑 탑승권 안 돌려주면 어떡하지 나 베트남 인국 이제 거부되는 건가 출국은 가능한가 저 보안요원은 혹시 미국 측 인원인가 그러면 이제 미국도 못 가는 건가라는 걱정이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아 좋게 됐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행이라 생각하십시오 잭 바우어였으면 이런 생각을 못했죠 그렇습니다 매우 그렇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쏘잖아요 신문 과정이 없긴 해요 신문은 보통 이렇게 합니다 What is this? Say it! 게다가 잭 바우어는 한신이 끝나면 하루가 끝나잖아요 네 시간이 없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진경 씨는 제낄 겁니다 그냥 그리고 잭 바우어 복장이라는 게 그냥 아저씨 아저씨 복장이죠 백인 아저씨 여기저기 제가 나가서 퇴근할 때 보면 잭 바우어만 한 200명이 더 다녀요 장삼 이사란 뜻이에요 옷차림으로 잭 바우어를 설명하면 그러면서도 계속 이 이벤트는 우리나라와는 상관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에도 무척 영향이 있는 이벤트라 역사적으로 기념할 만한 것이라는 생각의 사진을 찍은 거다 제발 한 번만 봐달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라고 어필하며 부탁하자 저를 데려가던 요원은 그제서야 자기 휴대폰에서 생방송 뉴스도 같이 보여주고 탑승구까지 저를 데려다주며 여권과 탑승권을 돌려주고 갔습니다 다행히 창가에서 탑승구까지 오는 사이에 공식 행사는 실시간으로 끝났고 바로 철수하는 상황이라 빨리 보내주고 마무리 짓는 것 같았습니다 빠른 노딜이 있었죠 만약에 둘이 화기애애했으면 이진경 씨는 감금이죠 출국 금지 그래서 당시 정부가 베트남에 요청을 해서 이진경 씨를 송환받아 와야 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밤미만 줬다 이러고 YTN에서 헛소리하고 유 밤비? 그럴 거 하지마 마음 놓고 있었다가 그죠 밤미 주기 애매한테네요 아무리 맛있어도 때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스를 빼고 고수를 빼면 밤미는 서브웨이가 되나 그쵸 근데 최근에 풀렸습니다 서브웨이에서 고술로 세디치가 났기 때문에 그리고 서브웨이 밤미가 되거든요 무섭네요 지하철의 밤미라 철도 노조와 관련된 얘기는 그 아이디를 청구하시고요 휴하고 비행기에 탑승하고 자리에 앉으니 그제서야 긴장이 풀렸는지 갑자기 급피곤하고 허기졌습니다 기내식이 그렇게나 맛있더라고요 정말 이거 듣는 공항 노동자 경찰 노동자들은 정말 짜증납니다 이렇게 살아도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짐이 됐든 행동이 됐든 공항에서는 수상하게 보이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며 사연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공항 같은 데에는 아무래도 보안이 엄중하다 보니까 요원들도 늘 이렇게 신경이 곤두서 있고 그럼요 이런 데서는 조금 조심할 필요는 있죠 저는 아들이 이제 한 일곱 살, 여덟 살 그럴 때인데 베트남을 한 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짐 검사를 하잖아요 그래서 짐 안에 혹시 이런 거 있으세요? 이거는 반입이 안 됩니다 이랬는데 가만히 있던 아들이 총기료, 나이프료 이런 거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더니 물총이 있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가 너무 안 됐다는 표정을 지으면서 총 모양이면 일단 다 반입이 안 돼요 이러면서 그걸 압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저씨 표정이 뭐였냐면 네가 말을 안 했으면 그냥 들어갔다 이 자식아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애가 울면서 물총을 뺏겼어요 거기서 아 그렇죠 이게 말조심을 많이 해야 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가장 어려운 개념들 중에 하나 반드시 부모 아니면 주변에 친한 사람들이 가르쳐줘야 되는 것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죠 언제 솔직하면 안 되는가 그러니까 행정적 이유, 정치적 이유, 감성적 이유로 언제 솔직하면 안 되는가 솔직히 아니면 저는 이거야말로 우리 고사성어의 사족이라는 말과 그렇죠 정말 정확하죠 왜 쓸데없이 얘기를 해서 약간 이런 느낌 여기도 마찬가지죠 굳이 그렇게 삼엄한 보안이 있는 상황에 굳이 소매 속에 뭔가를 숨기고 자꾸 쳐다보면서 만지작 만지작 하면 정말 위험해요 근데 어릴 때 그걸 확실히 깨닫지 못하면 나중에 늙어가지고 소설에 계속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몇 번 망신을 당해도 계속 그럽니다 이진경 씨 주변에 누군가가 따끔하게 혼을 내주셔 죽기 직전까지 갔던 건데 사실은 고맙습니다 사연은 지금 들으신 이야기는 XSFM의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에서 소개된 사연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이야기로 꾸며지는 국내 최장수 예능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아이튠즈와 팟빵 그리고 지구상에서 서비스하는 다수의 팟캐스트 플랫폼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당신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연을 보내고 당신의 이야기를 저희와 나누고 싶다면 우선 저희 방송을 들어보셔야 하겠죠 한국시간 매주 화요일 오후 5시에 업데이트되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검색해 주세요 하겠죠 사연을 받으세요 回來 자식 h 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